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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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려운 것처럼 말하자 물이 아까 있던 때가 저기... 너무 달아와 비행기 가기 ‑‑ 가기 어킹 이빨 하나 둘 셋 했어 한 비실력이 좋아요 네 목소리가 좀 더 잘 어울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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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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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둘, 셋. 넌 정말 일찍 뛰는 것 같아. 넌 정말 일찍 뛰는 것 같아. 어? 여긴 근데 별로 안 보이냐? 어? 나 진짜 입에 뭐래 들어갔어. 방금 뭐래. 던져, 던져, 빨리. 아, 예. 아, 예. 아, 예. 가까이 좀 보세요. 여기 있으시 분! 여기. 우리 세 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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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 안 보이래? 멀미 안 보이래? 넌. 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내 차야. 일랄 거야. 어, 일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됐어. 여기 개미쳤다. 엄청 예뻐. 우와! 내가 뿌려볼게. 아, 내가 다니지 말아. 내가. 뿌리는 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 왜 말을 안 들고. 감성 그 자체다? 아, 진짜. 해이. 아, 예. 제 너무 크게 좀. 일어났어? 뭐, 뭐 없나? 뭐, 뭐 적어주고. 저거는 어디 있어? 벌레 치이고. 허아. 징그러워. 어디 있어? 오바다. 대훈아, 핫떼어줘. 야. –오. 맛있는데요 절대 하지 말라 언니도 여기 볼래? 조금 위에서 찍어줘라 그래야 저기까지 봐 전 괜찮은데? 근데 약간 그게 이쁘게 남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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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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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쟤 왜? 너 옷 때문에 불어설려면 책임져 어서 말아요 제가 이제 누나 가고 누나 가는 모습이 뭐라고 말하고 계셔 찍어주고 줄 소리였는지요 주사님까지 여기 오는데요 야 야 야 페이스드라이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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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트라이버 야 야 야 엄청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마일라 단어를 엄청 잘하는데요 저는 마일라 이거 할때는 왜? 그냥 너무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진짜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좋아 좋아 귀여워 귀여워 뭐지? 가운데 하라겠다 대고 있어 집에 가고 있어 먼저 있어 우리 빨리 춤 연습해야 되더라 이럴 거 아니야 저기 도망가 아이돌이랑 이둘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간색 이거 진짜 잘 뛴다 또 위에 나가고 있잖아 아! 그런 거 같아 폭탄 맞추기 아! 그런 거 같아 폭탄 맞추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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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날카되어 보관 진작이 아니라고요. 제 심장은 여기있다고요. 아니 너 이러고 치고 있었다고. 제 심장은 여기있다고요. 1번 먼저 들어가죠.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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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다시 끼 gallery 6개월 달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직장은 작품입니다 직장은 찍고있습니다 2개월 받으세요 네 혹시 빨대도 있나요? 사진 한 짓 찍을게요 오 좋은데요 최곤데요 찍고 있어요 얘들아 카페에서 갔어야지 귀엽다 우와 우와 밥도 있어요 우와 저희 오늘 낙타인형 살 수 있어요? 오늘 낙타인형 살 수 있어요? 오늘은 낙타인형 살 수 있어요 예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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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저씨 정말 귀여워 딸나노 하고 싶어요 바이를라 바이를라 네 계속 줄거야? 바이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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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그럼 얼만데? 멍불도 부러고 와 들어간다 바이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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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비율이 상당히 좋아 보여 그래? 응 사실 어두워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충 봤을 때 길어보여 슈퍼 이 정도면 완전 선선 어 나 사진 채우고 나중에 보내줘야 아이고 보내줄게 김치 깔깝다 응 좋아 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은 시간을 기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일선을 옮기는 사람이라 근데 한국엔 지금 이 시간에 엄청 깜깜하죠? 네 아 배 아파 문 좀 써요 그니까요 신기하죠? 네 내일 아침에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엄청 귀여워요 사진 찍어도 돼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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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요 우와 얘들아 나중에 에어드롭 해줄게 진짜 귀엽다 대박 안녕 귀여운데요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